63번, 승관전압이 6.6kV인 충전절로 인근에서 유자격자가 작업하는 경우 충전절로에 대한 최소 접근 한계 거리는 유자격자가 이렇게 나왔네요. 유자격자가 아닌 경우는 뭡니까? 300cm 이상을 띄우면 됩니다. 3m 이상을 띄우면 됩니다. 50kV까지요. 그런데 유자격자일 경우에 이게 복잡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자음안기법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정도만 알아도 나오는 문제들은 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대해서 출제빈도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게요. 초딩, 초딩, 찬스면, 난 가면도사 이 뒤쪽도 있는데 시간 되시면 하십시오. 자, 자음안기법이라는 것은 기역부터 치역까지 놓고 1, 2, 3, 4, 5, 6, 7, 8, 9, 0이라는 숫자를 써서 우리가 암호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음만 필요한 거죠. 초딩, 초딩이니까 치역이 0이라 그랬죠. 그러면 디것은 3이니까 0.3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0.3이 되고요. 찬스면 그랬으니까 0.시역은 가나다라마바사 7입니다. 미음은 5가 되겠죠. 그러면 가나다라마니까요. 미음은 2가 되고요. 가면 그러면 1하고 미음은 5입니다. 그죠. 그 다음 도사는 30, 시역이 7이니까 37. 5에는 8, 8이 되겠죠. 뒤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전압이고요. 여기에 접근거리는 처음에는 접촉금지, 접촉을 하지 않으면 되죠. 그죠. 그 다음부터는 369로 가는데요. 369로 가는데 띄우고 60, 90으로 가라 그랬죠.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20씩 더해 나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10, 130, 150, 170까지 가고 더 이상 가시면 안 돼요. 또 규칙이 달라집니다. 그죠. 이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 여기에 45를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그죠. 이 정도만 하셔도 답을 찾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아니면 확률적으로 많이 좁혀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0.3보다 작을 경우가 뒤에서 당겨오는 거죠. 0.75까지, 또 2까지, 또 2에서 15까지, 15에서 37까지. 이런 범위는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나온 문제는요. 다시 와서 6.6kV다. 그랬으니까 6.6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6.6은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2에서 15 사이. 여기가 6.6이다. 그죠. 6번. 따라서 60이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60.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숫자가 많이 힘드시면요. 이렇게 자음을 해서 초가 될 필요는 없죠. 그죠. 차도 되고, 총도 되고, 치도 되고, 차도 되고, 추도 되고, 다 되겠죠. 그죠. 춤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또 한번 만들어 보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하나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64번. 어떤 도체의 20초 동안에 100콜롱의 전하량이 이동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실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는 털려도 제가 괜찮은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전류라 그랬는데 전류의 정의를 알면 좀 수월합니다. 전류가 뭐냐 그러면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1초 동안 얼마만큼의 전하량이 흐르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암페어, 전류로 나타냅니다. 이 전류의 정의거든요. 그러면 시간당이기 때문에 20으로, 시간으로 나누어주면 되죠. 즉, 100콜롱 나누기 20초로 하면 1초 동안 얼마만큼의 전하량이 흐르는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100 나누기 20으로 하면 됩니다. 5입니다. 그렇죠. 4번. 이 기회에 전류의 정의를 참고로 알아두시고 전하량에서 시간으로 나누어 버리면 단위시간, 1초에 대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값을 우리는 전류라고 정의를 한다고 기회에 알아두시면 돼요. 65번. 피레기가 반드시 가져야 할 성능, 피레기의 성능 기준을 얘기합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죠. 이런 문제 털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방정, 개시, 전압이 낮아야 됩니다. 그렇죠? 전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방정, 개시, 전압과 제한, 전압은 둘 다 낮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뇌진류 방정 능력이 커야 되는 건 맞고요. 송류 차단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 되도록 빠르게 해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반복 동작이 가능한 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털리는 것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시 한 번 더요. 방정, 개시, 전압과 제한, 전압이 나오는데 둘 다 낮아야 됩니다. 송류는 최대한 빠르게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방정, 내량은 클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66번, 가스 또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는 변전실, 배전실, 제어실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다만 실내 기압이 항상 양압을 유지하도록 25파스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는 빠져있네요. 별도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데 이때 요구되는 조치상으로 털린 것은 그랬습니다.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설비의 고장 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할 경우는 경보를 할 수 있는 조치, 당연히 해야 되겠죠. 환기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하는 경우 변전실 등의 가스 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스 금지기 당연하죠. 그렇죠? 장비를 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를 미리 확인해야 되겠죠. 환기설비에서 변전실, 공급되는 공기는 가스 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지폭발 위험장소가 아닌 곳으로부터 공급 당연히 아닌 곳에서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실내 기압이 항상 양압. 아, 이게 잘못됐네요. 10이 아니고 원래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5파스칼 이상이 되도록 장치를 한 경우 이렇게 돼야 되는데 10이라는 숫자가 틀렸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로 분류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이번 기회에 25파스칼이라는 수치를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에서는 좀 제외하셔도 되고 맞출 수 있으면 조금 더 득점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67번, 절연체에 발생한 정전기는 일정 장소에 축적되어다가 점차 소멸되는데 처음 가서 몇 퍼센트로 감소되는 시간을 물체 시정수라고 그러죠. 이걸 완화 시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약 37%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37%가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36.8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약 37%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로 출제했다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알아 두시면 좋은 거니까 답으로만 한번 체크하십시오. 더욱더